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예시와 카밍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6절 말씀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 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시와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예시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 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시와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 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시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시와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시와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이는 그를 예시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야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시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시와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예시와를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시와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시와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시와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 이르되 만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 야외께서 아들 예수와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 예수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예수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와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한 번에 다 읽어보시면 단 한 글자로 요약을 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입니다 구약은 예수와 오시기 이전의 시대이고 신약은 예수와 오신 이후의 시대입니다 예수와 오시기 전에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죄의 값은 죄의 가격은 사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신 야외 성령님 예수와를 믿지 아니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와를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행실이 있다면 예수와를 믿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야외 성령 예수와 하나님과 1대1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의하면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와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사탄에게 경배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졸업하고 나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은 우주밖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야외 성령 예수와의 형상으로 아주 심요막직하게 만들어졌고 영혼이 이 인간의 몸에 있으며 살아있는 생명체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사랑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직접 흙으로 창조하셨으며 그 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넣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내려옵니다 천국에서 내려올 때 최소한 수호천사 두 명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내려옵니다 이 수호천사들은 우리들의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심장 바로 옆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크기, 무게, 가치는 창조주 야외 성령 예수 앞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영혼의 퀄리티, 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각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두고 주판,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화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이 안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이 눈물은 마음속에 검은 덩어리들이 녹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완전히 다 마를 때까지 눈물을 많이 흘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일수록 눈물의 온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복잡합니다 죄와 죄책감, 쓴뿌리,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질투, 욕심, 사랑이 없는 마음, 우상, 숭배, 기타 등등 아주 복잡한 이 감정들 속에는 아주 무겁고 검은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아주 검고 무거운 영적인 무게 때문에 영적인 무게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졸업하실 때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예시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24시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을 두고 영혼쟁탈 전쟁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천국 펜트하우스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의인들과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 뱀구덩이에서 영원히 사탄과 악한 영들과 죄인들과 살 것인가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 뒤편에서 니비루와 행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비루와 행성들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비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엘스 2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이제 아주 곧 생눈으로 하늘을 보면 행성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로 하늘을 찍게 되면 행성들이 사진으로 찍힐 것이라고 합니다 행성들은 동쪽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행성들은 한 개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개라고 합니다 행성들에 대해서 2022년 8월 28일부터 약 1년을 FAA 웨더웹 카메라를 통해서 관찰을 해왔습니다 전세계 라이브 카메라를 통해서 전세계 하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하늘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행성들은 이제 전세계 어디에 있던지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서 태양을 직접 찍어보면 태양 뒤편에 니비루와 행성들이 오고 있는 것이 찍힙니다 이 니비루와 행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이동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니비루와 행성들은 마치 하늘 위에 떠 있어서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적인 위치는 태양 뒤편에 있고 약 280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아주 1분 1초를 달리면서 영혼사냥한다고 바쁩니다 사탄표는 지금 우리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표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탄표이며 인간의 신경세포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 사탄은 인간의 모든 DNA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사탄표를 받게 되면 어떤 형비를 주어지는지 아주 겁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탄표를 받으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휴거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다 끝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님들이 되시고 오늘도 할렐루야 기쁘고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와 알골 예수,i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